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완의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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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도 하여하리니 내가 더 이상해 서여하리라 영원한 찬물의 상금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모여하리라 내가 더 이상해 서여하리라 성교자의 가슴에 가둔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가둔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가둔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가둔 그 땅을 지뢰이 지휴할 것 자들이 성교자의 가슴에 가둔 그 땅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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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가둔 그 땅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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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